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선, 찍소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어마어마하게 믿는 뒷병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만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그냥 밥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본인들은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권력은 선관위가 10년 동안 만들어 온 겁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은찮으시더라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선관위 조작국인 겁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따지게 되면 대한조작국 내지 대한선관위 조작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0년 전에 이미 다 사라진 겁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정진석 씨가 여러분들 부정승을 당하지만 찍소리 안 할 겁니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다 찍소리하지 않습니다. 좀 참으면 한 번 더 다음에는 만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이 만들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화끈하게 좀 미하게 하고 가시든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름시장군수구청장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도지사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광역의회 의원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군구청의 의원 기초의원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 청량에서 낙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 오래오래 권직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부인하고 나오셔서 부여 청량에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호구처럼 여기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돼지계로 볼 겁니다. 10년 동안 조작을 해도 찍소리 못하는 국민들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낙선의 변입니다. 정진석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진석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공주시민 부여군민 청량군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현 당선자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공주 부여 청량의 지역군 국회의원 때 한 것이 그 어떤 훈장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정진석 씨가 아마 4선인가 5선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낙선 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절대 대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정도 들을 더 시켜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향 후보와 함께 양표하더라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 선거 공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 박사인 여름 윤희숙 의원은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선자였습니다.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는 본인이 당선자였지만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오세훈이 그렇고 김진태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조금 참으면 또 금세 선거 오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오늘 정진석 의원권을 왜 다루는가 하니까 한 분이 댓글을 남깁니다. 총선 심청회부를 보고 여기 공주부여 청량입니다. 이곳 정서상 절대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진석을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정진석이가 아무런 항의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또 다른 cd분은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 후보들이 왜 조용한지 미스테리입니다. 입을 다문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억울하게 떨어지고도 입을 다무는 후보들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방관한 국민들은 한몫합니다. 다 망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기다리면 또 다음에 간택돼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빼앗은 것은 공주부여 청량에 사시는 한 시민께서 정서상 절대 박수현이 될 수가 없는데 정진석이를 물리쳤는데 정진석이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만 표 이상 정도를 박수현 후보한테 더해줘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그거를 정진석 후보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가 침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세훈이 침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흙탕이 된 겁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얼마만큼 썩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썩었는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특히 공주 부여 청량은 분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 개의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선거구를 다 분석해가 합산을 해야 결론이 나올 정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세 군데 선거구를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을 이제 막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지금부터 공주 부여 청량에서 정진석은 어떻게 패배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정진석에게 일어난 일은 4월 10일 총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의 대표 사례에 속하고 정진석에게 일어난 일은 지난 10년 동안 사전투표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대표 사례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1만 3185표가 투입된 겁니다. 누구에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3185표의 위조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정진석과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그 표가 하늘로부터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투표장에 오신 수보다 7.56%를 부풀린 겁니다. 뻥튀기를 한 다음에 1만 3185표를 확보해 가지고 정진석 후보에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1만 4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1만 4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에 따라서 2,780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박수연 4만 9천표 정진석 5만 9천표로 정진석이 1만 표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니까 4만 9,450표를 6만 2,635표로 올려준 겁니다. 1만 3,185표를 더해 줘 가지고 선관위 발표는 박수연 6만 2천표 정진석 5만 9천표 정진석이 2만 7,80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그렇게 결과를 만든 겁니다. 공주 청량 부여 시민들은 정진석에게 표를 5만 9천표까지 준 겁니다. 그래서 1만 4백표 차이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선관위가 국민들 제치고 1만 3,185표를 보너스로 그냥 박수연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박수연이 뭐죠? 2,780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승을 한 겁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정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어떻게 더해 줬냐? 물론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준 거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1만 3,185표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당일 투표 후보별 득표율은 정직한 수치입니다. 정직한 수치가 44% 박수연 정진석 53%입니다. 53%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크게 이긴 겁니다. 53%.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가 나오면 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44%하고 53%가.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55%로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0%입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진석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표를 빼앗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 사전투표 득표율이 43%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마이너스 10% 나온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0% 나옵니다. 공주 청량 부여의 사전투표자 수의 20%만큼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얼만가를 추정해보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추정치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박수현 44%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의 정진석이 53% 당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차익값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에 표를 더해 가지고 박수현을 당선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 선관이 조작국이 돼버린 겁니다. 10년째 그렇게 나라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수치를 선관인 사람들은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가방권이 짧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한 것이 얼마만큼 엄청나게 발각이 될 수 있는지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닥치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 조작 방법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10년째 꽉 같은 조작 방법을 가지고 11번 정도 이런 부정성을 한 겁니다. 조작술의 핵심은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전투표의 7.56%라는 게 나옵니다. 7.56%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하게 됩니다. 공주청량 부여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기 계시는 30.61%입니다. 30.61% 선거인수 100명 가운데 30명이 사전투표를 하신 겁니다. 선관위가 닥치고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38.17%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38.17% 실제 사전투표율을 30.61%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풀린 소위 사전투표율을 7.56%만큼 부풀린 겁니다. 7.56%만큼 7.56%만큼 부풀렸고 관내 사전투표 6.31% 관내 사전투표 1.25%를 부풀려 가지고 7.56%만큼 부풀려서 13,185표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47.59%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박수연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55%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정진석 후보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 정진석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의 53%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53대 44로 이겼습니다. 큰 폭으로 이긴 겁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55대 43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2,78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44%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55%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니까 선관위 자료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1%입니다.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진석 후보는 아주 잘 싸웠습니다. 53대 44로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4월 10일 총선은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뒤집어 없는 그런 쪽으로 승부가 결정이 된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의뢰 나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 특별한 경우죠.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 사전투표 득표율이 62%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가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영등포울의 박용찬 후보 김민석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조작을 통해서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55%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으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런 선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제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냥 대피할 겁니다. 이번은 조작이 좀 안 돼 가지고 조작을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덜 해 가지고 이번에 개우 109석인가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셀카 찍고 다니는 한동훈 씨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셀카를 백날 찍어봐야 덕표수를 조작하는 데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게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이런 위정다들의 출신인 겁니다. 이렇게 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숫자를 선관위는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겁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배움이 짧으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범행 현장에 지문이 가득 묻은 범행에 사용한 이름은 칼을 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위가 조작상태입니다. 밑이 조작상태에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33.71% 사전투표율이 30.62에서 38.17로 뻥튀기란 겁니다. 왜? 위조 사전투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91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수연 후보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얼마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쑤셔 넣어줬습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41장으로 여러분들 폭등을 한 겁니다. 정진석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본투표가 91장이었는데 조작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1만 3,180여표를 전부 다 누구한테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수연 후보에게 다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에도 참 중진 4선 의원일 겁니다. 5선은 아니고 국회 부의장을 했으니까 정진석 후보가 공주 청량 부여에서 1만 40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작업을 통해 가지고 2,780표 차이로 패배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금 다 보고받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